오세라 다이치는 일본의 프로야구 선수이며 현재의 센트럴리그인 히로시마 도요카프의 소속 선수이다. 나가사키현 오무라시 출신이다. 가고시마현 기리시마시의 고쿠부니시 초등학교 4학년 때 고쿠부니시 야구 스포츠 소년단에서 야구를 시작했다. 중학교 시절에는 고쿠부미나미 중학교 그 후 전학간 나가사키현 오무라시의 사쿠라가하라 중학교에서 같은 연식 야구부에 소속돼 있었지만 초등학교 시절에 야구주로 인해 오른쪽 팔꿈치를 다쳤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 수술을 받을 때까지 좌완투수로서 경기에 참가했었다. 제91회 전국고등학교 야구선수권대회에서의 오세라 다이치 고등학교는 나가사키 니혼대학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3학년 때인 학예 나가사키 대회 준중결승전에서는 같은 해 선발 고등학교 야구대회 우승학교이기도 한 나가사키 현립 세이호 고등학교와 맞붙었다. 이 경기에서 훗날 프로에서 팀동료가 되는 이마무라 다케루와 투수전을 펼쳐 세이호 고등학교의 타선을 사피안타 1실점으로 누르고 완투의 경기는 3대1로 승리했다. 결승에서도 소세이칸 고등학교를 누르고 제91회 전국고등학교 야구선수권대회에 출전했다. 1차전에서 기쿠치 유세이가 소속된 이와태현의 하나마키히가시 고등학교와 맞대결을 펼쳤는데 5회까지 무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팀은 패했다. 졸업할 때는 프로 지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대학 진학을 택했다. 진학한 곳은 그라운드나 연습환경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던 것과 아라카키 나기사나 마하라 다카히로를 프로로 내보낸 나카자토 기요시 감독의 지도를 받고 싶다는 이유로 규슈 공립대학을 선택했다. 규슈 공립대학에서는 스포츠학부에 진학했고 입학할 때부터 체간 트레이닝에만 전념하여 2학년 때는 필라테스를 도입했다. 3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개시했고 마른 체격이었던 신체는 4년 만에 14kg으로 증가됐다. 경식 야구부에서는 1학년 때부터 경기에 출전했고 후쿠오카 육대학 야구의 2010년 충계리그에서는 5승을 올려 평균 자책점 1위의 타이틀을 획득하여 베스트9 선출과 팀 우승에 큰 기여를 했다. 추계리그에서는 신인상을 받았다. 2학년 때인 충계리그에서 최우수 선수상을 비롯해 추계리그에서 평균 자책점 1위와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하여 베스트9에 선정됐고 2해에는 충계와 추계리그에서 모두 우승했다. 제60회 전일본대학야교 선수권대회에서는 팀이 4강에 진출했고 7월에 미국에서 개최된 제38회 미일대학야교 선수권대회에서의 대학일본대표팀 선수로 발탁돼 이 경기에 출전했다. 5차전인 미국전에서는 선발로 출전했다. 11월에 열린 제42회 메이지 진구 야구대회에서는 2차전 상대인 소카대학과의 경기에서 0대3으로 패했는데 오세라는 9이닝 동안 159개의 공을 던져 탈삼진 10개를 기록하는 호투를 보였지만 팀은 이 경기에서 소카대학 선발투수인 오가와 야스티로에게서 11개의 삼진과 4안타에 그치는 부진을 겪었다. 훗날 대학 시절에 이 경기를 자신을 성장시켜준 경기로 꼽았고 겨울에 있은 오프시즌 중 내년 진구구장에서 오가와랑 다시 맞대결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트레이닝에 전력을 쏟았다고 말했다. 3학년 때인 2012년 충계리그에서 최우수 선수상 수상과 동시에 베스트9에도 선출됐고 팀은 우승했다. 주계 리그에서 평균 자책점 1위와 감투상을 수상하면서 베스트9에도 선출됐다. 6월에 열린 제61회 전일본대학 야구선수권대회에서는 대회 3일째의 전년도 메이지 진구대회에서 패배한 소카대학과의 재대결이 성사됐는데 이 경기에 선발 등판한 오세라가 소카대 타선을 3피안타 완봉하고 승리투수가 됐다. 이 경기에서는 8회의 개인 최고속도 타이 기록인 151km를 측정했다. 이어 중결승전 상대인 와세다 대학에게 패하면서 4위에 머물렀다. 같은 해 11-12월에 중화민국에서 개최된 제26회 bfa 아시아 선수권대회 위 일본 대표팀 선수로 발탁돼 2차 전경기인 파키스탄전에서 3이닝을 던져 구타자 연속 3진을 처리하는 호투를 보였다. 이듬해 4학년 때는 팀의 주장을 맡았고 2013년 충계리그에서 평균 자책점 1위를 기록하면서 4년간 계속 맹활약했다. 후쿠오카 6대학 야구리그의 통산 성적은 57경기에 등판하여 38승 5패 평균 자책점 1.07을 기록했고 그해 7월에 개최된 제39회 미일대학 야구선수권대회의 대학 일본 대표팀 선수로 발탁되면서 이전 대회와 합한 2대회 연속으로 대표팀에 발탁됐다. 또 그해 11월에 중화민국에서 열린 2013 베이스볼 챌린지 일본 브이스 중화 타이베이에서 아마추어 신분이면서도 일본 대표팀 선수로 발탁됐다. 2차전에서 선발 등판한 노무라 유스케 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등판 4대2로 승리하여 이 경기의 승리 투수가 됐다. 2013년 드래프트 회의에서 도쿄 야쿠르트 스왈로스 히로시마 도요 카프 한신 타이거스 등 3개 구단으로부터 1순위 지명을 받았고 경합 추첨 결과 히로시마가 입단 협상권을 얻었다. 11월 16일에 기타큐슈시에 위치한 규슈 공립대학에서 계약금 1억 엔에 플러스 성과급 5천만 엔 연봉 1500만 엔로 계약을 맺었고 등번호는 오세라가 목표로 하고 있던 쓰다스네미가 예전에 히로시마 소속될 당시에 착용했던 14번으로 정했다. 2014년 편집 2014년 6월 12일 세이브 도메서 이듬해인 2월 22일에 오키나와시 야구장에서 열린 한신 타이거스와의 시범경기의 선발 투수로서 첫 등판에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정규 시즌에서는 같이 입단한 구리 아랭과 함께 개막부터 선발진의 일각을 구성했는데 복수의 신인 투수가 개막부터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간 것은 히로시마 구단 역사상 최초이다. 두 경기째에 등판이 된 4월 9일 요미우리 자이언츠전에서 프로 데뷔 첫 패전 투수가 됐지만 같은 달 16일 한신전에서는 7이닝 동안 5피안타 1실점의 호투로 데뷔 첫 승리를 거뒀다. 이 경기에서 5회 말에 두 번째 타석에서는 자신과 같은 대졸 신인 투수인 이와자키 스구루로부터 프로 첫 안타 첫 타점이 되는 2.2루타를 날렸다. 5월 1일 한신전에서는 또다시 이와자키와 투수전을 펼친 끝에 9회의 마우로 고메스에게서 중월 솔로 홈런을 맞았지만 9이닝 1실점을 호투하여 프로 첫 완투승을 거뒀다. 게다가 같은 달 16일 요미우리전에서 승리 투수가 됨에 따라 5연승을 기록했다. 그 후 이길 수 없는 시기가 있었지만 9월 6일 요코하마 디나 베이스타스전에서 첫 완봉 승리를 따냈고 9월 25일 야쿠르트전에서는 두 자릿수 승리를 달성했다. 정규 시즌에서 26경기에 등판하여 10승 8패 4.05위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공로로 센트럴리그 신인왕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5년 편집 2월 16일에는 글로벌 베이스볼 매치 2015 사무라이 재팬대 유럽대표위 일본 대표팀 선수로 발탁돼 2대회의 1차전에 선발 등판하여 3이닝 1실점을 기록했다. 정규 시즌에서는 개막 로테이션에 들어갔지만 불안정한 투구로 승리를 따내지 못하는 부진을 겪었고 5월 4일 요미우리전에서 시즌 첫 승리를 거뒀어도 그 이후에는 승리를 따내지 못하거나 팀의 사정도 있어 6월부터는 중간 게투로 배치 전환됐다. 6월 10일 교류전인 사이타마 세이브 라이온스전에서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9원 등판에 9원으로 전향한 5경기째 등판이 된 6월 27일 주니치 드래건스전에서 프로 데뷔 첫 홀드를 기록했다. 8월 26일 한신전에서는 9회에 2점차로 쫓기는 상황에 나카자키 쇼타를 대신하여 등판 후쿠돔 고스케에게서 중전 안타를 맞고 만루가 됐지만 이어 후속 타자인 마우로 고메스를 유격수 땅볼 병살로 잡고 프로 첫 세이브를 기록했다. 시즌 최종전인 10월 7일 주니치전에서 8회에 등판했지만 제구력 난조로 3실점을 내주며 패전 투수가 됐고 이 경기에서 패전으로 인해 팀은 3년 연속 클라이맥스 시리즈 진출을 놓치는 바람에 경기 후 오세라는 벤치에서 울었다. 2016년 편집 시즌 개막을 앞둔 2월 15일에 사무라이 재팬 평가전 일본 부이스 중화 타이베이 위 일본 대표팀 26인 명단에 올랐지만 2월 21일에 오른쪽 팔꿈치 통증으로 사퇴했다. 같은 달 23일에 오른쪽 팔꿈치 안쪽 측부 인대 부분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고 전반길을 암울하게 보냈다. 7월 20일에 열린 주니치전에서 시즌 첫 등판 첫 선발로 등판해 3이닝 4실점의 내용으로 그대로 강판돼 다음 날인 21일에 출전 선수 등록이 말소됐다. 그 후 8월 12일에는 1군에 재승격하여 이후엔 전년도와 똑같이 중간 개투로서 활약하며 팀의 25년 만에 리그 우승 달성에 큰 기여를 했다. 호카이도 니포넴 파이터스와 맞붙은 일본 시리즈에서도 중간 개투로서 이 경기에 등판했지만 3차전에서는 오타니 쇼에이에게 끝내기 적시타를 내주며 패전 투수가 됐다. 오프에 10월 31일에 사퇴한 나카자키 쇼타의 대체 선수로서 사무라이 재팬 야구 네덜란드 대표, 야구 멕시코 대표 강화 경기위 일본 대표팀에 추가로 소집됐다. 2017년, 편집, 2월 8일,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일본 대표팀에서 대회 중에 교체가 가능한 지명 두수 범위로 들어갔다. 하지만 충계 스프링 캠프 중인 같은 달 11일에 오른쪽 옆구리에 의화감을 호소하여 전력에서 이탈했고 3월 12일 교육리그인 한신전에서 실전 등판을 위해 복귀하여 3이닝 1피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보였다. 그 후 시범 경기에서도 호투를 계속하는 등의 좋은 활약으로 개막 로테이션 진입에 성공하여 8월 9일 주니치전에서 패전 투수가 될 때까지 개막 이후부터 7연승을 기록했다. 최종적으로 신인 시절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리를 기록하여 규정 투구이닝을 채우는 등 팀의 37년 만에 리그 2연패 달성에 기여했다. 2018년 편집 4월 하순부터 6월 상순에 걸쳐 등판한 6경기에서 6연승을 기록했다. 1년 동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즌 15승 최고 승률을 기록하여 프로 첫 타이틀이 되는 다승환과 최고 승률을 연거푸 획득했다. 2019년 편집 3월 29일 개막전인 요미우리전에서 자신의 첫 개막전 선발 투수로 등판해 8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시즌 첫 승리 투수가 됐다. 특히 개막전에서 전년도까지 팀 동료였던 마루 요시히로를 4타석 연속 3진으로 막아냈다. 4월 25일 주니치전에서는 시즌 첫 완투승 첫 완봉승으로 따냈다. 울스타전에서는 처음으로 팬투표 1위에 선정됐으며 8월 2일 한신전에서 두 번째 완봉승을 무볼레수로 장식했다. 오세라의 투구폼 타이틀 투수 기록 기타 편집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